자 그러면요. 자 이제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 자 이 그 호칭, 이 칭호 왜 이게 논란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그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그냥 지들이 생각하는 판단이에요. 지들이 생각하는 판단이구요. 사실 둘 중 어떤 칭호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제가 bj 골든벨 뒤풀이를 갔을 때요. 그 아프리카 tv의 대표인 케빈님이 얘기를 했어요. 케빈님이 뒤풀이 장소 오셨거든요. 그 골든벨 마지막 문제 내신 다음에. 마지막 문제 내시고 뒤풀이 장소까지 케빈님이 오셨어요. 그 물론 한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가셨지만. 그래서 케빈님도 안중근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는 해요. 음.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편성TV 핫이슈을 띄워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안중근 장군 컨텐츠를 하면서. 케빈님이 약간 그런 쪽을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그 뭐냐. 아니 뭐. 사바사바 이런 목적은 아닌데 이 컨텐츠가. 아 물론 저는 이번에 4월 5일. 그 아프리카 tv 식목일 공식 방송 저 참가 신청을 해놨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날 한강공원에서 나무 심는 방송. 그 아마 나오면 아 이 bj 신청해서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마 저 그날 방송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음. 자. 이순신 장군을요. 대다수는 장군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근데요. 그 현재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군하고요. 대한민국 해병대는요. 제독으로 불러요. 이순신 제독으로 불러요. 성격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군하고 해병대는 이순신 제독으로 불러요. 해군 장군이었기 때문에. 음. 해군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분 대한민국도요. 육군 계급이에요. 안중근 장군의 육군 계급은 중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안중근 장군은 소속 부대가 대한제국 독립군이었고. 그때 당시 참모 중장이었어요. 참모 중장이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계급이 중장으로 돼 있어요. 현재의 계급이 중장이에요. 아직 대장으로 특진되지는 않았어요. 확실하게. 그. 대장으로 일단 특진되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면 장군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측의 그 주장은 또 있어요. 주장이 어떻게 있냐면요. 안중근 장군이 법정에서 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신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주장의 요지고요. 현재 이 주장을 가장 세게 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육군이에요. 현재 우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한 번씩은 갔다 온다는 대한민국 육군에 있어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에. 음?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그 대한민국 육군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일보로 대표되는 군 간행물만 봐도 안중근 장군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전부 다 안중근 장군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군대에서는요. 정신교육 시간에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대통령님이라고 해요. 사실 솔직히 이건 사실 그렇다. 내가 보기에도요.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호칭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존칭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호칭으로 부를 때는 대통령님이겠지만 지칭일 때는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돼요. 지칭이라고 부를 때는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돼요. 대통령께서 뭐 이런 것 정도로 해도 충분히 공경은 인정은 돼요. 그래서 군대도요. 그 대통령이 관장하는 행사를 할 때요. 대통령님께 대하여가 아니고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그래요. 국군에는 행사 보시면 알아요. 장군이 그 구령을 하거든요.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한 다음에 자기도 충성할 때 칼로. 그 칼로 격려를 하죠. 장군 칭호에 반대하는 측이 뭐를 주장을 하냐면요. 대한제국의 군조직인 대한제국 정규군은 1907년에 해산돼가지고 국제법상 안중근은 포로데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들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안중근 장군의 적원을 채택할 수 없고 장군 칭호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요. 자 이 주장은 일본 놈들 칭호 따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대대장은 그 뭐냐 대대 안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한제국 정규군은 해산됐으니까 장군 칭호를 줄 수 없다. 이거는 약간 진해가 약간 좀 친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생각 같아요. 자 안중근 장군이 대한제국 정규군이 아니고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일본의 입김이 다른 자료가 발굴이 돼서 일본이 개입했던 재판 따위의 법리적인 측면을 따져야 되냐. 사실 이 일본이 재판을 관장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외교법에서.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온 상태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군이 정권을 위임받은 치외법권지대예요. 하얼비는. 그래서 그 안중근 장군이 러시아 헌병한테 체포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얼비는 러시아군이 정권을 갖고 있는 치외법권지대예요. 거기에 중국 법원이 개입한 것부터가 일단 오류예요. 그래서 러시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본군의 개입은 주작이에요. 법대로 하자는 논리를 밀어붙이면 을산의계약에 일본이 개입한 조약은 모두 불평등 조약이고 법대로 하자는 논리를 밀어붙이면 을산의계약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부터 개입했던 불평등 조약들이 모두 공평한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인정해줘 버리는 꼴이에요. 을산의계약 이후의 모든 조약은 현재 국제법상의 무효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강조하자는 측의 주장 자체가 현재 없어요. 국제법상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는 정미의병 이후로 각지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대한제국 정교군이 해산된 다음에 정교군이 해산됐던 군인들이 합류한 거잖아요. 정교군이 합류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군대 조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 공식적인 노력을 했어요. 학교에서. 저기요. 그 잠깐만 채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의사라는 표현보다 장군의 표현이 맞죠. 정미의병 참모 중장신분으로 맞는 말은 그 맞는 말을 하시긴 했는데 왜 그 군대 가신 그 파비분의 그 닉네임을 왜 사칭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채팅을 드릴게요. 군대 가신 파비분의 그 닉네임을 사칭을 했기 때문에. 자. 김태균 선수 지금 군대 갔잖아요. 지금 군대 가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각국의 방해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한의군도 정식 군대로 분류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안중근 장군은 생애에 걸쳐서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 정신으로 의군에 참여해서 의거를 치렀어요. 음. 아니 근데 혼동할 수 있잖아요. 제가 BJ로 혼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공식 방송 좀 여러 차례 출연을 하면서 다른 BJ들 좀 몇 분 꽤 많이 본 관계이고요. 음. 저도 실제로 다른 BJ들하고 교류가 있는 BJ의 입장으로서 좀. 제가 그래서 아까 방송국 좀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아니 닉네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BJ들하고 좀 혼동은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좀 팬닉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 그분의 팬닉으로? 그분의 팬닉으로 좀 해주세요. 좀 혼동 좀 안 되게. 사실 제가 그거는 그 뭐냐. 좀 그 BJ들의 약간 닉네임 보호 차원에서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요. 자. 안중근 장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정신. 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네. 유효곡당 맞동사님. 그 들어가시고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정신으로 의군에 참여해서 의거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계승 대상으로 장군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라는 국방부 주장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일단은 그 인정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현재 그 장군 칭호를 주면 안 된다는 반론이 없어요. 제대로 된 반론이 없어요. 그. 반론. 제대로 된 반론이 그. 일제 침략기 전후의 의병 및 의거 활동에 대해서요. 그거를 부정을 하면요. 그 사람은 빼도박도 못하고 못하고 친일파가 친일파라는 천하의 못될 놈이 돼버려요. 친일파 취급해야 돼요. 일제 침략기 전후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은 친일파지. 저라도 친일파 취급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국방부는 2010년 3월부터 이토 히로범이 사살 당시 체포 후 발언을 토대로 안중근 장군을 장군으로 예우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육군 계급으로도 중장이에요. 별세계에요. 군단장급 대우에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국 헌신 군인 봉분이라고 그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새긴 바위를 설치를 했어요. 육군 슬로건이에요. 현재 중장 대우 받고 있어요. 계급으로 계급이 중장이에요. 예비역 중장이겠죠. 현재 그 그 뭐냐 지금의 영전이죠. 그 예편됐으니까 예비역 중장이겠죠. 그래서 군인 정신의 표정이에요. 현재 경제학자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그 연구 다 했어요. 그 님이 더 무식하고요. 자 그래서요. 현재 장군 예우로 발표한 이후로 2010년부터요. 그 현재 계룡대의 6번 있잖아요. 그 계룡대의 3군본부 있잖아요. 계룡시의 6번의 회의실이요. 6군본부 회의실은 현재 안중근 장군실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왜 야시마 새벽에 하냐면 제가 원래 평소에 방송하는 시간 생각되는거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일부러 요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BJ들하고 사실 방송시간 겹치는 걸 좀 피해서 그래서 방송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의사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참 그 어이없게도 국가보원처가 이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국가보원처 국가보원처는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그 아니요. 의사로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칭호도 괜찮아요. 아 네. 천사님 어서오세요. 자 이 국가보원처가요. 국가보원처는 그 자 국가보원처장은 지금은 바뀌었어요. 국가보원처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처장이 바뀌었고요. 그 박근혜 정권 때까지의 국가보원처는 사실 장군 따위의 흔한 칭호를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의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이건 좀 약간 사이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국가보원처장이요. 전직 처장까지는 그 5.18 기념식 때 그 임의위한 행진국을 재창을 못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처장 자리 잘렸죠. 음 근데 사실 좀 감정적인 논리야 국가보원처가 주장하는 거는 음 물론 장군은 뭐 매년에 매년 6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장성 칭호를 달고 그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장성 진급신고식을 해요. 음 진급신고식을 할 때 장군들은 대통령한테 신고해요. 음 물론 병사들의 진급신고식은 그 중대장한테 하지만 저기 이상한 채팅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국가보원처는 이전까지는 대업을 이뤘으니까 그에 걸맞는 희귀한 칭호를 줘야 된다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음 국방부는 의사로서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음 라는 답변으로 양쪽의 절충은 가능하다 라는 가능성을 내보였는데요. 국가보원처는 네 그 뭐냐 국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도 타협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국가보원처의 의견은 사실 좀 감정적인 거고요. 의사로서 주장을 불러야 된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볼게요. 자 장군이라는 명칭은 군대에 소속이 되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의사들도 어딘가는 소속이 돼 있다. 그리고 소속이 안 된 사람들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소속감이 분명히 있는데 중립성이 있다. 근데 음 사실 이런 주장도 좀 약간 군대의 비하 발언에 해당이 될 수 있어서 활용이 되지 않는 의견이에요. 장군이라는 명칭이 군대 소속 명칭이다 해가지고 명칭의 중립성이 떨어진다. 약간 그런 게 하긴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활약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굳이 장군으로 완전히 획기적을 바꾸면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서로 의견들이 좀 없는 상태죠. 자 그리고 근데 안중근 장군의 의거가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하다. 의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인정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요. 그 당시는 정식 군대의 지휘관 직책은 없었잖아요. 하지만 의병활동의 지휘관이었죠. 대한제국은 정식 군대가 해산되어 있었으니까. 음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도요.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의 장군들은 김좌진 장군의 장군이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약간 논란이 좀 심해요. 음 근데 이제 기존의 안중근 장군에 대한 연구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의사 쪽이 선호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의사라는 단어도요. 역사적인 연원이 그 좀 나름 있잖아요. 그 명칭이 부여된 맥락도 있긴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쓴 명칭이 의사이기는 해요. 신용훈 교수가 한국의 안중근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 뭐 대령까지는 장교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장군부터는 장성이라고 부르죠. 그 준장부터는. 음 자 그래서 해당 논문에 따르면요. 그 잠깐만요. 저 이것 좀 스크로저 내려볼게요. 그 일부에서 제기된 안중근 장군이란 칭호는 역사용어로 부작업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해외의 용어 안중근 의사라는 용어는 미주의 1909년 11월 3일자 신한민부에 처음으로 사용됐다. 러시아 한인사회에서는 대동공보 1909년 11월 7일자에 언급됐다. 국내에서는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11일자에 기순됐다. 라고는 했어요. 의사라는 역사는요. 언론지에서 1883년 11월 11일자 한성순보 기사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 후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던 이준열사 등 이준도 의사라는 용어를 이준 장인한 전명훈을 걸쳐서 안중근에게도 썼어요. 그 후 강호규 윤봉길 이봉창 등도 썼어요.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라는 점을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안중근을 장군야로 부른 예는 없어요. 일본의 경우는요. 의사칭호가 대부분이고 중국의 경우는 지사담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의사예요. 참고로 장군애로 호칭은 이태진 안중근 평화체단 청년아카데미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안중근 의거 순국 백주년 전후에서 주장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의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측들의 주장도 한 번씩 봤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을 생각으로요 공식 공식명칭은요 몰라 국제적인 명칭은 의사이기는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1940년대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기 이전에도 각종 독립군들을 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했어요 자 그러면 독립운동을 했던 공식 그런 각종 의병 활동들도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하죠 독립운동 독립전쟁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장군이라는 호칭도 인정은 해줘야 돼요 우리 김좌진 장군 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홍범도 장군 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에 준하는 활동을 안중근 장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요 의사라는 치고 한 개만 알려주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사라는 명칭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 있어요 학교 교육이 사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학교 교육이 무서운 점은 그거예요 너무 세뇌를 지켜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들은요 사실 단순한 군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독립운동 넓은 취지에서는 의사라고 부르지만 이분은 의병에서 참모 중장이라는 공식적인 계급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중장이라는 군대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안중근을요 계급이 중장이니까 이게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대장으로 특진을 해줘야 된다 대장으로 1계급 특진을 하자 그런 취지로 그 이제 추진운동은 있었는데 이게 현재까지 좀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요 안중근 혼자 그 특진 추진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시기에 좀 특진을 추진한 장군들이 몇 명이 더 있어요 그 한국전쟁 영웅들 한국전쟁 영웅들을 좀 몇 명을 특진을 더 하자 거기에 약간 그 포함되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한국전쟁 때 1사단장을 맡고 있었던 백선엽 장군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육군대장으로 예편했죠 육군대장으로 예편하고 뭐 각종 뭐 장관활동 이런 것도 행정활동도 좀 더 하고 이제 은퇴했죠 백선엽 장군도 계급으로는 대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그 백선엽 장군은 그래서 그 원수로 특진해야 된다 뭐 그런 추진들 같이 했어요 같은 시기에 해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백선엽 장군은 사실 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그 원수계급을 잡고 그 원수계급을 아니 빨갱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그 원수계급을 갖고 있는 장군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해요 그 안중근에 대한 그 칭호 논란은 좀 정리를 했고 현재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이 계급상 중장이니까 대장으로 특진을 하자 그런 추진은 있었다 근데 흐지부지 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다른 장군들의 특진 그거하고도 같이 묶여있어가지고 그래서 백선엽 장군도 아직 좀 흐지부지 되있고요 몰라 백선엽 장군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아직 살아있어요 그분은 한국전쟁 영웅인데 그 그리고 그 일단은 대한민국이 아직 그 원수 계급을 갖고 있는 장군이 없어요 현역은 당연히 없고 예비역주들 중에서 특진시켜준 사람도 없어요 미국은요 그쵸 사실 그래서 그런 장군들을 좀 이제 그런 장군들을 좀 약간 명예롭게 명예 차원에서 원수 계급을 주자 좀 약간 그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요 미국은요 대원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원수가 별이 다섯 갠데 물론 미국 미국 군대에서 그 별 다섯 개 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안중근 안중근 그 서거기념일 관련 컨텐츠이고요 음 아 제가 좀 당이 떨어져서요 음 그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지 원래 군대상의 원수라 하면요 계급상으로 별 다섯 개예요 계급상 별 다섯 개 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한국인 원수는 없어요 다만 더글러스 맥아더는 대한민국 그 국군 명예원수예요 더글러스 맥아더만 명예원수 명예원수 이고요 그 맥아더는 어차피 한국전쟁이 오기 전부터 그 미군 계급상 원수였어요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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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원수였어요 미국에 그리고 사실 다른 나라들은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군대 규모가 좀 약간 큰 나라들은 원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군대 역사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기 때문에 원수 계급이 한국인은 없을 뿐이지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휴전 이후로 뭐 그렇게 큰 전쟁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군제 뭐 그런 데 있어서 군 체제 이런 거 있어서 굳이 원수가 필요가 없어 아직까지 편제에서는 그래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 미국은요 이제 현역 중에서도 원수가 있고요 아니죠 일본이 바란 게 아니지 음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요 미국 미국 군대에서 그 명의 계급은 대원수에요 그리고 미국이 대원수로 그 미국이 군대 계급을 대원수로 부르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 그 중 한 명은 조지 워싱턴이에요 메가더요 메가더는 메가더는 유엔이 시켜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원래 군대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육군 복무 신조에 보면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예에 복종한다고 있죠 더글러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 이었 유엔 연합군 사령관 이었 유엔 에서 임명했잖아 전쟁을 확대를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세계가 바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원수라는 계급이 우리나라는 아직 원수라는 계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띄워주는 명예계급이에요 띄워주는 명예계급 그래서 정식계급처럼 뭐 진짜 계급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계급은 대원수이고 원수까지는 정식계급이에요 하는데 음 진짜 전쟁의 최고 영웅이나 국부급 위인들이 받는 명예직이에요 음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는 프랑스하고 북한은요 별도로 그 대원수 계급이 있어요 네 지금 저 라이브이고요 프랑스는 육군 최고사령관은 대원수를 줘요 그리고 그 뭐냐 마지막 프랑스 대원수는 니콜라 장드 디 슈울트 장군 제2차 세계대전 음 그래서 프랑스는 이 프랑스 대원수라는 계급의 6명밖에 오른 적이 없고 음 뭐냐 북한은 대원수 계급장은 김일성 한 명 그래서 상서의 계급인 군대는 없고요 그 미군의 미국의 그 대원수는요 두 명이 있어요 일단은 한 명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은 그 대한 그 독립전쟁 때는요 계급이 중장이 마지막이었어요 독립군 최고사령관 계급은 중장이었어요 그런데 1976년에 제럴드 포드 미국 전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을 대원수로 추서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잖아요 독립전쟁 영웅이어가지고 조지 워싱턴은 대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대원수가 됐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대원수가 된 사람은요 육군의 존 조지 퍼 퍼싱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조지 퍼 퍼싱 이라는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명예의 황금훈장을 받았고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장군이에요 그 이 존 조지 퍼 퍼싱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럽 원정군에 그 참전했던 그 장군이라서 대원수가 됐고요 조지 듀에 장군 미국 해군에서 대원수예요 미국은 이렇게 세 명이에요 그 해군으로 참전을 했고 그 미국 미국 스페인 전쟁 때 참전했던 그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 관여있던 장군이에요 그래서 1899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 그 뭐냐 포츠머스 조약 그 주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해군 해군 그 미국 해군 최초의 해군 대장이었고 나중에 명예 대원수가 됐어요 그런 정도의 그거고 현재 그 실존 인물 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대원수가 없어요 아니 원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있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원수 계급이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진급한 사람이 없어요 응 그리고 대통령이요 대통령 전용 전투복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뭐 이제 군사 관련 비상사태일 때 그 벙커에 지하벙커에서 회의할 때 전투복 입고 회의하잖아요 근데 전투복 입고 그 대통령이 전투복을 입는 행사일 때요 대통령은 계급장 자리에 뭐가 달리냐면요 여기 간부들은 계급장이 여기에 달리죠 이 자리에요 봉황휘장이 달려요 대통령은 봉황휘장이 달려요 그 민간인으로서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는 문민통제 원칙이 있거든 음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요원들은 현역계급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제 합참의장보다 더 높은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그 그래가지고요 그 현재 대한민국은 대장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계급 더 진급할 만큼의 뚜렷한 공적을 세운다는 것은요 국가를 전시나 사변 등 존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 영웅급 대우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육군에서 아니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직접 군대를 통수할 일은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전시회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고 있으면요 국무총리는 전시행정을 책임져야 돼요 국무총리는 전시행정을 행정몸은 담당이에요 국무총리는 그리고 국무총리는 그 전 그 군대에 관련한 거에서는 국방부 장관 한테 밖에 안아요 참고로요 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 군재가 좀 뭔가 군 편재가 좀 커질라면요 군 편재가 엄청나게 커지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총리가 됐겠죠 아직 우리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음 우리가 뭐 전쟁을 밥먹듯이 했던 나라 아니면 뭐 그 미국처럼요 평화유지 차원의 그 전세계의 그 주한 미군을 막 깔아놓을 정도의 그 군 편재가 아니면 그 우리나라는 굳이 그런 국방부총리를 편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저는 역사학자겸 스포츠 기자예요 그래서 음 약간 폭문은요 이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통해서 북진 통일을 이뤄내면 음 그 당시에 합참의장이 원수 계급을 받을 것이다 정도로 우리나라는 현역 장군들 중에서는 원수가 될 사람은 없어요 자질 그 업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야 그냥 그 정도의 상징성이 있다는 거야 원수는 뭐 그래서 2009년 정도예요 한국전쟁 영웅들 중에 백선엽 등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는 음식이 있었는데 백선엽이 일본군 행적이 있었다는 경력으로 인해서 백선엽은 발목을 잡혔어요 물론 백선엽은 한국전쟁 때 일사단장을 시작해가지고 그런 각종 공적을 세운 영웅이기는 하지만 응 근데 이제 백선엽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주장이지 일본 군대에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이런 주장 때문에 원수가 못된 거지 응 근데 이제 대한제국에서는 그 고종이 대원수 순종이 원수 계급을 받은 적은 있어요 대한제국에서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독립 독립군 활동을 했던 장군들 독립군 활동을 했던 장군들 사이에서요 좀 되게 그런 안중근이라든지 김좌진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그런 좀 뭔가 굵직한 장군들 있잖아요 그런 굵직한 장군들한테 원수 이상의 약간 그런 명예적인 대우를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좀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명 한 이제 명예원수로서 대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독립군 장군들 중에서 안중근을 포함해서 안중근 홍범도 김좌진 이런 분들은 명예원수로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 독립전쟁도 나름 장군으로서 한 거니까 저는 그 생각 일단은 계급은 있으니까 장군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아프리카TV의 케빈님도 안중근 장군이라고 장군 치고 장군 치고도 맞다고 생각하는 분 중 한 분이에요 케빈님도 제가 사실은 군대 소속은 아니잖아요 한인애국단 소속인 건 맞는데 독립군 단체는 아니잖아요 애국단이 사실 그게 조금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안중근 의거일에 맞춰가지고 제가 했던 컨텐츠가 독립투사들 독립장군들 말고 저 독립장군편도 할 거예요 언젠가 그 청산리대처 그때쯤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때쯤 할 건데 그 독립투사 시리즈를 한 적 있어요 뭐 나석주라든지 뭐 윤봉길이라든지 다 쫙 모아서 한 적 있어요 그 폭탄 던진 사람들 그때 그때 이제 안중근 의거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면 그 10월 말에 맞춰서 한 거라서 그 시기에 맞췄고요 그래서 한 그때 뭐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김원봉 다 했어요 그때 그때 그런 열사들의 행동들 다 했고요 제 유튜브 가면 있을 거예요 제 유튜브 가면 있을 거고 그 폭탄 던진 분만 안다는 건 사실 역사책에는 폭탄 던진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한 흔한 분들의 얘기는 다 한 번씩은 다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과 관련 컨텐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맞아요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국가지원이에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아마 3대까지 지원일 거예요 국가유공자도 3대까지 지원해가지고 아마 병역 혜택 줄 거예요 유공자들의 자손들 병역 혜택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유공자의 아드님은 제2국민역 혜택 군대 안가요 전시가 아니면 전시가 아니면 면제예요 5급은 자 그렇고 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유공자의 그 자녀들은 그 광주유공자요 글쎄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게 좀 좀 정리가 되면 제가 5.18 관련 그런 컨텐츠를 한번 좀 해볼 생각은 있어요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안중근에 대한 그런 칭호 후칭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여기로 한번 마무리해보고 네 이제 좀 더 남은 핫이슈 시간에는 좀 약간 좀 좀 뭐 관련된 질문도 한번 좀 계속 받아볼게요 자 그 컨텐츠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